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칭 팩폭을 쏟아내는 우리 여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훈련병을 고문한 여군 중대장을 보호하는 스윗한 대한민국이 마음에 들지 않아 fm을 하는 여군들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23만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공론화의 내용은 강제로 끌려온 현역 군인들을 욕하고 여군이 더 고생한다고 발광하는 내용이었고 군무원 주재에 강제 징병당한 군인들 슬리퍼 신고 온다고 욕하는 한심한 내용이었죠. 재밌는 건 제가 시작한 이 공론화는 싱글벙글 여성인권운동가 여군 군무원들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한남 꺼져라 너네는 왜 이렇게 사상이 음침하냐라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 싱글벙글 여군 여군무원들이 피발작을 하기 시작했죠. 여성 징병 못하는 거 여성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 어이가 없어. 열받으면 니들도 간부해라 1년짜리 강제 징병당하기 싫어서 징징대는 주제에 라는 식으로 발작을 시작한 우리 여군들. 여성시대에서 남자 뒷담화 까는 거 훔쳐보는 거 음침에 고추해 고치기 힘든 성병 걸려서 발기부전 조롱받는 인생 살게. 너는 타이트린에 가서 군대나 쳐가라 언제까지 남자만 군대 간다고 징징거릴 거야 이내 그러다가 더욱 도태된다. 바뀌었으면 우람한 돼지 같은 내 풍채의 압박을 느껴서 말도 못 걸었을 찐따남들이 내 뒷담화 쳐다봐서 불쾌해. 강제 징병당한 군인들 A형 텐트도 혼자 못 치던데 한심해. 텐트는 기본이고 캐노피도 못 치는 남군인 개만음.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양심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입대한 현역들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학점도 챙겨주지 공부하라고 돈도 주고 자격증 딸기회도 만들어주고 운동시켜줘 밥 먹여줘 배달음식 시켜줘. 성인지 교육은 본인들도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대한 여자들이 특별히 시켜주는 거고. 군대 와서 시간 버린다고 찡찡대는 애들 다 밖에서 시간 버리다 온 애들이잖아. 본인들 인생 중에서 지금 1년이 제일 열심히 사는 시기일 건데 여군에게 자격지심 좀 가지지 마.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가 지금 현역 남군인들 논리 없이 징징거리기만 하고 있어. 라는 우리 여군들의 폭풍 같은 분노가 보이시나요. 그런 논리라면 우리 한국 여자들도 싹 다 저렇게 좋은 혜택을 봐야 하니까 모두 공평평등하게 입대하는 게 어떨까요. 쟤들은 지금 지들이 남군 뒤따마 까는 거 공론화 시켰다고 쥐더체 꼬리 밟힌 쥐마냥 팔딱팔딱 대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남여모 풀충전이었는데 지금 한계를 뚫고 더더욱 혐오스러워지고 있어. 군대 와서 하는 일 없이 군탕 쓰나 즐기는 주제에 니들이 뭔 군인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격리 성윤모 패급같이 하는 놈 5조 5억 명 보고 한마디 하려다 참았는데. 그따구로 군생활하는 한남들이 뭔 나라를 지킨다고 유세를 떨어. 제발 남자 군인들아 니들 주제를 파악해 니들이 아무리 여군여군거리고 비하해도 전쟁나면 니들 다 우리 여군이 지휘해. 라는 식으로 대놓고 군탕 쓰라고 비하하고 군인들을 조롱하는 우리 여군들이 보이시나요. 사람이 여군 때문에 죽었는데 똥오줌 못 가리고 저런 말을 하는 우리 여군들이 과연 올바른 인간들일까요. 82%가 여군이면 군대 쾌적할 것 같아서 그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여군들. 여군 군장 가볍다고 무시하는 남군인들이랑 군장 바꿔서 메고 갔는데 남자들이 가라군장이라 더 가볍다. 라면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빡센 군생활을 한다는 여군들. 그 여군들이 지금 여러분들 성윤모 폐급같이 격리한다고 욕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군들이 한국 남성들을 혐오하고 있다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곤 하는데 우리 여군들도 자신이 잠재적 남성 혐오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 어떨까요. 부디 이 내용이 많은 군인들에게 퍼지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제 영상 퍼가주시는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들에게 퍼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입니다. NBC TV show has been a great show. 여러분의 댓글들에게 퍼프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